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대윤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어제 예정했던 박정현 시당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대전시의회는 공석이 된 제1부의장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재선출할지 고심하고 있으며, 유선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치의회의 거론 통보를 받으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를지 결정할 방침입니다. 고 송대윤 의원은 그제 오전 고향인 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, 대전 성심 장례시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.